시스타 걷기는 소윤씨도 마찬가지겠죠 다 한 번에 밀어내는데요 언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응징에 나서 보지만 소윤씨에게는 못 당해낼 듯 싶은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효린씨 괜히 매만 벌었습니다 효린씨 동생이 귀여운 장난인 거 알죠? 남자 모델과 착불 촬영에 나선 보라씨 쑥스러우면 도저히 웃음만 터뜨리는데요 아 모델씨 큰일났습니다 이래서 촬영 마칠 수 있을까요? 웃음을 참아보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희 시스타가 9월에 첫 콘서트를 합니다 쉬운 무대 항상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항상 저희 시스타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사로잡은 걸그룹 7스타 하반기까지 그녀들의 인기 엔진이 이어지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yin'